근데 보좌관 일을 하시면서 어떻게 책을 쓰실 생각하셨어요? 시간이 바쁘지 않나요? 네, 많이 바쁘죠. 어떻게 쓰셨어요, 책을? 책을 쓰려고 한 번 마음 먹은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저도 주변에 보니까 목차만 잡고 진도가 안 나가는 분들도 많고 사실 저도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많이 겪고 근데 한 번 시작했을 때는 끝을 봐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으로 써보니까 어떻게 마무리하는 데 의미를 두고 썼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봐주셔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 책이 새로웠던 게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읽었던 숭냥파리소녀 그 이야기를 경제에 정복하셔서 경제학에서 꼭 필요한 개념들을 잘 쓰셨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읽었고 저도 어렸을 때 읽었던 스토리가 딱 생각나면서 경제에 쉽게 잡아왔는데 이 숭냥파리소녀 성공기를 쓰시게 된 계기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딸을 낳고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 동화책을 많이 읽어 줬어요 읽어주면서 그 중에 하나가 성냥파리소녀 성공... 아니 성공이가 아니죠 성냥파리소녀 이야기 안젤르센 원작의 이야기인데 그 책을 읽어주면서 그 결말에 대해서 조금 놀랐습니다. 결말 어떻게 되셨어요? 세상스럽게 놀랐는데요. 그 어린 여자아이가 추운 겨울에 성냥을 팔다가 축에 떨면서 죽어가는 이야기이더라고요. 그 뒤에 새로운 이야기가 있을 줄 알았는데 죽은 걸로 끝나더라고요. 그렇죠. 하늘나라로 가는 걸로 끝났는데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순간적으로는 조금 멍했습니다. 다 읽어주고 좀 멍하게 있으니까 내 딸이 아빠한테 아빠 울지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집사람도 좀 이상하겠군요. 그래서 아이들의 동화인데 이렇게 끝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조금 더 기분 좋게 끝난 해피엔딩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했는데 우연히 경제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넣고 싶다. 그래서 공부도 좀 별도로 하면서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정말 동화와 경제를 열린다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인데 정말 잘 누군하셨더라고요. 이 성냥파리소녀 성공기 성냥파리소녀가 이제 원작이고 이 성공기의 대략적인 스토리를 말씀해 주실까요? 음...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그 성냥파리소녀 제가 이름을 노미라고 지었는데요. 노미? 네, 노미인데 신문배달소년 이코 이름을 합치면 이코노미죠 하고 같이 성냥을 더 많이 파는 방법을 고민하고 나름대로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이야기인데 단순히 성냥을 많이 팔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기업을 경영하고 그리고 정부하고도 협상하고 기업 경영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응하고 또 국제무역까지 참여하는 이야기들을 같이 담은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저와 이 스토리를 보니까 이 성냥파리소녀가 그 그 성냥을 긋고 어떻게 보면 길거리에서 죽는데 그치지 않고 성냥을 어떻게 많이 팔 수 있을까 또 정부와 협상도 하고 기업도 세우면서 정말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모습들을 잘 그려주셨더라고요. 특히 저는 이제 그 부분 중에서 이 성냥파리소녀죠 이 노미라는 소녀가 이제 성냥을 많이 팔려고 특별한 날을 만들잖아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처럼 이제 성냥데이 불꽃데이죠 불꽃데이 동화에서는 불꽃데이를 만들었는데 이거 만들면서 어떻게 좀 판매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불꽃데이라고 하는 거를 동화 속에서는 하나의 이제 이벤트로 만들었죠 그 마을에 이제 작은 행사로 만들었는데 이제 불꽃데이가 어떤 행사냐 그래도 한 해를 마무리하거나 어떤 의미를 두는 작은 행사 성냥을 모아서 이제 태우는 행사를 통해서 이제 뭐 가족 간에 따뜻한 시간을 보낸다든지 하는 이벤트를 열었는데 그 이벤트 자체를 통해서 기존에 단순히 성냥으로 생활하면서 필요한 불을 붙이는 역할에서 성냥이 필요한 다른 수요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단순히 이제 밥을 짓거나 이제 뗄감을 때 불을 붙이는 용도로만 성냥을 사용했다면 이제는 불꽃데이를 즐기기 위해서 성냥이 필요한 이제 환경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수요를 넓혀준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발렌타지에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초콜릿을 주는 게 단순히 먹는 게 아니고 사랑의 의미가 담기면서 시장에 늘어났듯이 성냥도 이 놈이라는 소녀가 이제 성냥을 불부신 듯 쓰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의미를 담아서 새롭게 이제 수요를 만들어주는 네 네 우리 사회에서 이런 것도 좀 많이 볼 수 있죠 네 그렇죠 발렌타지에서 화이트데이 말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제품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뭐 기념일들이 네 가장 쉽게 얘기하시는 게 이제 11월 11일 네 빼빼로데이 그리고 3월 3일 같은 경우에는 삼겹살데이 네 그리고 4월 14일 같은 경우에는 뭐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에서 뭐 초콜릿이나 사탕 못 바른 사람들이 이제 짜장면을 먹는다 이렇게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네 농심이라는 회사가 네 이제 짜파게티라는 짜장라면 제품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네 그 광고 문구가 네 일요일엔 내가 짜파게티 요리사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지금 거의 40년 가까이 네 국내 짜장라면 시장의 그렇죠 대표 브랜드로 자리를 잡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날짜 그리고 어떤 요일 어떤 제품을 매칭시키는 어떤 마케팅 방식이 네 고전적일 수는 있지만 그게 어 제대로 자리 잡았을 때는 굉장히 효과가 크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이게 쉽지는 않죠 네 그렇죠 지금은 마케팅 전쟁이죠 네 그렇죠 그러다 그렇게 이제 노미가 이제 불꽃대일 성공적으로 하면서 이제 그 그 시장 내에서 성량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성량값이 너무 오르니까 이제 너무 비싼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왕궁에서는 아 이거 얼마에서 못 받게 하자 가격을 이제 고정시키는 정책을 쓰던데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부가 이제 성량값이 너무 오르니까 네 아 이거 이상은 못 받게 해라 이러면 이제 어떤 부작면이 생기는 건가요 이게 참 이제 시장의 어떤 자율성을 좀 존중하고 네 좀 맡겨야 되는 부분에 어떤 선을 넘어서서 네 정부가 강제적으로 이제 가격을 통제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많은 부작용을 흘러오게 되는데 네 이게 성량 파리토노 선공기 안에서도 보면 이제 성량의 수요가 증가하니까 성량 가격이 많이 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이제 따라오냐면 기존에 성량을 만들던 사람들은 성량을 팔수록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성량을 더 많이 생산하게 돼요 음 그리고 성량을 기존에 만들고 판매하지 않던 사람들도 어? 성량을 파니까 돈이 되네 그렇죠 라고 해서 성량 시장에 새로 이제 참여할 동기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성량이 더 많이 만들어지고 네 성량의 수요를 채워줄 수 있을 만큼 공급이 따라가고 네 그러면 이제 이 가격대 자체가 성량의 희소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에서 안정화가 되는데 네 근데 그런 시장에 이제 보이지 않는 손 역할을 좀 무시하고 네 인위적으로 이제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네 성량 가격을 강정 낮추게 되면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량을 더 많이 생산해 봐야 네 많이 남지도 않고 네 그러면 추가적인 성량 공급자가 등장할 동기도 없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수요는 높은데 공급이 적은 네 이제 공급 부족 상태가 이제 장기화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암시장이 형성 되는 거죠 음 희소한 가치를 가진 저하를 따로 구매한 사람들이 네 이거를 다른 데서 더 비싸게 팔게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작 성량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네 성량을 구하지 못하고 그렇죠 뭐 그런 현상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나라 그 분양가 상한제 이게 딱 와뒀더라고요 혹시 그거를 좀 생각하고 쓰신 건가요 이 부분은 어 그걸 생각하고 쓰진 않았는데 아마 분양가 상한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정부의 가격 부재 중심의 보장산 정책 네 실패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은 하고요 네 이게 가격을 기준으로 한 뭐 통제 정책이 네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음 음 어떤 거냐면 물론 물론 생활 필수품들이 네 가격이 급등해 가지고 네 일반 서민들이나 이제 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진다면 네 정부 차원에서도 뭐 예전에도 보면 생활 필수품 가격 뭐 짜장면 가격 얼마 라멀 얼마 라멀 얼마 라멀 얼마 라멀 얼마 해서 이제 관리해라 관리 대상 이제 품목 이렇게 지정해서 관리도 했었는데 그게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가격을 정도 선에서는 이제 누르기 위한 활동이었고 직접적으로 최근에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도 이제 가격 중심의 이제 통제 정책 네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뭐 대출 규제라든지 뭐 여러가지 뭐 세금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부정적인 결과를 좀 초래했고 네 그 가격에 집중하기보다는 경제적 경제의 어떤 기본적인 수단을 올리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춰주는데 네 집중해야 되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네 일시적으로는 그 가격 규제를 좀 할 수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 갑자기 생출품 가격을 급등해버리면 이제 사람들이 생활하기도 어렵지만 그렇죠 불만이 결국 표로 가졌죠 그렇죠 표로 가고 정책 결정자에 대한 어떤 불만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일시적으로는 할 수 있어도 그와 동시에 최대한 대체제를 마련하고 네 그리고 공급을 이제 충당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가격 규제 정책을 철회하는 방향으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도 그 수요와 공급의 어떤 기본적인 원리는 무시하고 네 가격에만 집중해서 이제 23번에서 24번의 부동산 정책을 좀 발표를 하다 보니까 네 발표할 때마다 가격은 오르고 근본적인 이제 해결책은 되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성량은 공장을 지을 수 있으니까 늘어날 수 있지만 부동산이라는 건 이제 땅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네 공급량은 늘 수 있나요 그게 또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규제하고 또 연결되는 거죠 서울 강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십 년 전에 지은 이제 뭐 5층에서 낮은 단지들이 있는데 그런 단지들이 이제 이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어서 네 거기서 기존에 같은 부지에서 더 많은 이제 가구가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가 또 일어나다 보니까 네 좀 공급이 부족해지는데 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음 음 그렇게 선장을 이제 막 팔다가 이제 동화가 보니까 라이터가 등장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되는 거죠 그 기존에 성량만 있던 시장에서 네 불을 붙인다 네 라고 하는 똑같은 기능은 있지만 네 더 휴대가 편하고 네 더 오래 쓸 수 있고 그렇죠 네 더 성능이 좋은 라이터라는 제품이 나타나니까 일종의 혁신이죠 네 혁신이어서 그 신제품이 나올 때 네 더 좋은 성능이 나왔다면 네 당연히 그 제품의 가격은 비싸겠죠 네 그 당시에도 이제 라이터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성량보다는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네 라이터가 공급될 거고 네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제 라이터를 쓰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성량을 쓰는 시장이 이원화되면서 기존의 성량 시장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축소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량을 필요로 하는 곳이 또 계속 있고 또 라이터가 이제 기술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뭐 경제 발전 등으로 인해서 이제 보편화되기 전까지는 성량은 계속 이제 생산되는 구조로 가게 되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성량 공장은 이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마 우리는 어디인지 지역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의 마지막 성량 공장이라고 하면서 지역의 어떤 문화 유산 비슷하게 해서 음물관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음 우리가 이제 좀 이런 성량과 라이터 등장을 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현실 사례가 있을까요 음 그 우리가 많이 쓰는 핸드폰 같은 경우에 이제 애플이 아이폰을 내놓으면서 이제 스마트폰 개념의 핸드폰이 나온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이 이제 이제 엄청나게 확대가 됐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제 효도폰이라든지 네 이런 이름으로 기존의 키패드 핸드폰이 네 여전히 이제 출시가 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 현상 정도로 비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음 그리고 음원 시장 같은 경우에도 예 예전에는 이제 레코드판이라고 해서 이제 검정색 이제 동그란색으로 네 나왔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카세트 테이프를 많이 쓰게 되고 그리고 카펙트 디스크 CD라고 하죠 네 CD를 통해서 이제 음원을 많이 이제 즐기게 되다가 이제 MP3처럼 이제 파일화된 음원들이 또 유통되면서 혁신이 일어났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제 스트리밍 형식으로 네 또 음원이 이제 많이 공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 그 지금 뭐 스트리밍이나 뭐 파일화된 형식으로 음원을 죽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여전히 이제 레코드판이나 이제 카세트 같은 거를 이제 즐기는 분들도 있고 네 실제로 시중에는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를 여전히 만들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 것과도 또 비교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네 근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네 아마 성량을 뭐 직접 보거나 만져보는 애들이 거의 없는 것처럼 네 카세트 테이프나 레코드판 같은 경우에도 네 뭐 옛날 영화나 드라마나 뭐 할머니 집 정도 가서 한 번씩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진짜 요즘 애들은 전화기를 모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스마트폰에 그 수화기만 있잖아요 네 네 그거를 무슨 모양이냐고 물어보면은 네 귀모양이라고 한대요 음 우린 수학이라고 당연히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어린아이들한테 초등학생이나 뮤지션에서 물어보면은 아 귀모양이라고 해요 귀모양 아 그 전화기를 본 적이 없으니까 아 예전에 네 그치 A군이 너무 익숙하잖아요 이게 전등 보고 말한 부분에 있는 두 그림이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왕국이 그 재정이 좀 부족해지더라고요 동화를 보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그 왕국에서 채권을 찍어서 돈을 많이 찍어내자 네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는데 네 그 어떻게 이제 왕국이 왜 어려우신 거죠 어 왕국 뭐 이게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왕국이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려고 하니까 네 가장 필요한 게 돈이죠 그렇죠 그렇죠 재정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재정을 조달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네 이게 뭐 시장의 어떤 균형이라든지 네 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고려 없이 네 왕국에서 무조건 지출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네 돈을 조달하는 게 이제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조달했는데 네 거기에다가 직접 돈을 더 찍어내면서 시중에 돈을 이제 풀게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이제 왕국 같은 경우에는 뭐 과다한 정부 지출로 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됐던 걸로 그럼 그렇게 이제 돈을 찍어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겠던 거예요 그 채권을 발행한다는 건 여부로부터 돈을 조달한다는 건데 네 이제 채권을 발행하는 행위가 단순히 조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네 현금 흐름을 관리하는 목적도 따로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는 채권을 발행해서 들여온 돈을 쓰고 네 또 추가적으로 돈을 더 찍어내고 쓰다 보니까 네 시중에 돈이 이제 많아지는 결과가 처리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물건도 많아지면 네 그 물건의 어떤 희소성이 떨어지고 그렇죠 물건의 가격도 떨어지는 것처럼 돈도 많아지면 네 돈의 가치가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네 그게 상대적으로 네 현물 어떤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짜장면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뭐 500원, 1000원, 1500원 하다가 뭐 5000원 하다가 네 최근에는 또 급격하게 또 상승해서 짜장면 한 그릇 가격만 봐도 네 이제는 한 7000원, 8000원 이렇게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경제 성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어떤 물가 상승이면 이제 오히려 바람직하긴 한데 네 인위적으로 시중에 이제 돈을 많이 유통시켜서 네 물가가 이제 상승하게 되면 네 오히려 이제 부작용이 커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음 경기 침체기에 네 이렇게 돈을 이제 많이 뿌려대면 네 오히려 이제 독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게 네 뭐 해외에도 여러 사례가 있지만 네 이제 돈의 가치가 이제 단순히 떨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폭락을 하게 되면 네 트럭에 돈을 막 다발로 싣고 가도 네 빵 한 조각 밖에 못 사는 네 그런 뭐 현상도 초래되고 네 실제로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는 그 경기 침체의 초인플레이션까지 이제 겹치면서 네 2008년 이후에 한 3번이나 화폐 계획을 했다고 합니다 네 3번이나 하면서 네 작년 8월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백만 볼리바르 이제 볼리바르 이제 볼리바르가 이제 베네수엘라 화폐 이제 단위인데 네 백만 볼리바르를 1 볼리바르로 음 그러니까 뒤에 달린 0을 6개를 뺀 거죠 네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1억 원의 돈이 네 결국 100원 정도 밖에 가치를 가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음 실제로 그런 일은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음 우리나라에서도 그 화폐 계약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나요 네 근데 어떻게 보세요 그 뭐 저는 잘 외국에 나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네 이제 우리나라의 물가를 보면은 이제 3,300원 네 500원 이런 것들 단위가 약간 너무 크다 음 약간 뭐 동남아나 이쪽이 좀 우리보다 좀 경제수 떨어지는 그런 곳에서만 좀 보는 단위들이 나온다 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좀 화폐개혁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화폐개혁은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지금은 뭐 그렇게 급하게 뭐 논의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게 화폐개혁이 진짜 경제적인 문제 이제 베덴수엘라처럼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면 당연히 해야죠 네 해야 되는데 화폐개혁을 하는 뭐 다른 사례를 보면 네 예를 들어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네 화폐개혁을 할 때 네 화폐의 이제 단위가 바뀌면서 지폐의 디자인이 바뀌고 네 이제 신권과 국권의 그렇죠 동시 유통 시기가 있으면 네 지나고 나면 국권 자체를 화폐로 인정을 안 해주게 되잖아요 네 네 그런 과정에서 과거에 이제 장롱이라든지 네 뭐 마늘밭이라든지 근데 우리나라 경제가 어느 정도 충성은 가지고 있고 음 그리고 지하경제를 이제 어느 정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네 또 신용카드 사용도 많이 장려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따르면 화폐개혁은 뭐 특별하게 고려할 필요가 없는데 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예전에 제가 뭐 1,20원 가지고 살 수 있는 과자가 네 지금 500원 1,000원 2,000원 3,000원 이렇게 하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적절한 시기에 화폐개혁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는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화폐개혁을 하면은 부작용이 뭐 있는 건가요? 음 화폐개혁의 부작용 지금 제가 뭐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네 제가 아무래도 뭐 경제학 전문가는 아니니까 네 뭐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 네 그래서 화폐개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국가적으로는 네 상당한 모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음 그 화폐개혁이라는 행위 자체가 네 굉장한 에너지를 소반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든 재정적으로든 음 엄청난 행정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네 아마 하더라도 굉장히 신중하게 하지 않을까 음 음 그럼 정부가 그게 물가 상승을 막으려면은 화폐의 대량 발행을 통한 물가가 막기 위해서 네 어떤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음 음 경제가 성장하면서 네 안정적으로 이제 물가가 상승한다고 하면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이긴 한데 네 경기 신체기에 물가가 이제 급격하게 상승하는 부분은 그게 나쁜 신호여서 네 음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금리를 높이는 방법이 있죠 이제 이제 금리를 높이면 네 이제 대출 수요가 줄어들어서 이제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을 좀 줄일 수 있고 그리고 금리가 높아지면 이제 저축을 좀 더 하게 되죠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죠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뭐 시중에 돈은 돈이 좀 줄어들 수가 있고 네 또 정부 차원에서는 네 이제 정부 지출을 좀 줄일 수가 있죠 네 이제 세금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이제 지출을 줄여서 뭐 기존의 부채가 있으면 부채 상환을 우선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긴축 재정을 운용하면서 네 시중에 유통되는 돈을 좀 줄여나가는 어떤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고 네 그리고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그 어떤 정답을 찾아 나간다기 보다는 뭐 경제적으로 이론은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어 있죠 네 근데 정책을 뭐 결정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어떤 정책을 언제 또 어떻게 또 어느 정도 규모로 또 하느냐 그리고 어 경제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참여자들이 어떤 심리로 이런 신호들을 받아들이느냐 네 그리고 뭐 외교 안보와 같은 어떤 대외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까지 다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음 결정을 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하면은 우리 뉴스에서 물가상승 접할 때 네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들리잖아요 네 오른다고 하니까 네 네 물가 하락이 일어나면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물가가 이제 떨어지게 되면 네 이제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돈을 가지고만 있어도 네 돈의 가치가 더 비싸지는 돈을 버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사람들이 돈을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쓰죠 안 쓰죠 네 그러면 경제 순환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동맥 경화 걸린 것처럼 아 이제 순환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음 나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 돈 가치가 계속 오르는데 네 쓸 필요가 없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악순환이 돼버리는 거예요 음 예를 들면 어떤 악순환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돈을 안 쓰면 네 경제가 이제 돌지를 않는 거죠 음 소비를 안 하면 네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도 판매가 되지 않는 거죠 네 그러면 기업의 수익성은 떨어지고 음 수익성이 떨어진 기업에서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수 없으니까 그렇죠 뭐 부도가 나거나 실제 정매 회복을 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 돈을 쓸 수 있는데 네 돈을 벌지 못하니까 또 돈을 못 쓰게 되는 상황이 되고 아 네 그 돈이 또 뭐 소비가 줄어드니까 다시 또 이제 음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도 판매할 수 없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정부가 그 중앙은행 한국은행은 기본적으로 일정 수준의 물가 상승을 원하고 있겠네요 그렇죠 일정 수준의 물가 상승이라는 게 네 그 우리나라가 네 네 세계 최빈국에서 네 유계전쟁 직후에 네 그래도 선발 세대가 핏땀 흘려서 네 독일에도 가고 이제 중동에서 이제 산업 역군으로 일하고 국내에서도 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정말 열심히 일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로 이제 성장을 했는데 네 우리가 수출을 하게 되면 돈이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거죠 외국으로부터 돈을 벌어들이게 되는 거죠 구조 자체가 그렇죠 우리 안에서만 돈을 돌고 우리 안에서 만든 돈 우리 안에서 소비한 돈이 안에서만 돈이 아니라 외국에서 돈이 들어오면서 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점점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죠 네 부가가치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같은 물건을 만들어도 만들어도 예전보다 더 가치 있는 물건을 만들게 되고 네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국내 경제에서도 돌게 되면서 네 자연스럽게 이제 시중에 유통되는 어떤 화폐들이라든지 금전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면서 물가는 점진적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네 이게 어느 정도 선에서는 네 뭐 흔히 한 2%에서 3% 정도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부분은 네 선진국으로 올라가는 이 시기에는 네 그 정도로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 한창 이제 1970년대 80년대 우리가 경제가 성장할 때는 연 뭐 10%를 훌쩍 뛰어넘어서 네 한 20% 정도까지도 이제 급격하게 성장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네 그때는 그런 물가상승이라든지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큼 경제가 그만큼 역성적으로 뛰었습니다 네 네 그때는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급격하게 성장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네 그런 물가상승도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점점 체격이 체력이 이제 커졌던 거죠 네 네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는 상태에서 네 이제 물가상승은 이제 적절한 수준에서 네 좀 이제 이제 안정화됐다고 해야 되나요 네 이렇게 균형을 잡아나가는 수준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음 성장팔이 소녀 선공기를 보면은 이제 그래서 성장이 잘 팔려서 계속 잘 팔릴 것 같은데 네 갑자기 어느 순간 이제 안 팔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경제가 어떻게 이게 순환을 계속하는 건가요? 네 네 성장팔이 소녀 선공기에서는 네 제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원리에 좀 집중을 했었는데요 음 성장의 수요가 이제 커지면서 이제 가격이 비싸지니까 새로운 공급자가 나타나고 네 또 공급을 많이 하고 또 초과 공급이 되니까 네 이제 공장에서 성장을 만들어도 더 이상 팔리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네 수요가 한참 넘은 거죠 그렇죠 네 팔리지 않으니까 네 떡으로 이제 팔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손실을 감소하고 이제 재고 처분을 하는 것도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보관료가 계속 드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수익성이 떨어지는 공장들은 이제 부도가 나기도 하고 네 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성량 수요가 충족되지 않을 때는 다시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또 공급이 또 추가로 따라오고 이제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요 네 이게 성량 가격이 이런 균형들을 균형을 이제 잡아가는 과정이 하나의 순환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네 이제 경기도 음 하나의 사이클을 두고 네 뭐 경제 활환기 네 경제 후퇴기 네 경제 침체기 네 그리고 경제 회복기 네 다시 활환기 네 이렇게 어느 정도 사이클을 가지고 네 적절한 균형을 계속 계속 잡아 나가는 과정이 경제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사이클이라는 건 필연적인 건가요? 그렇죠 이게 어떤 뭐 누군가가 철저하게 계획을 해서 네 뭐 짜장면은 얼마 네 뭐 공장에서 올해는 성량을 몇 개 만들어 네 이렇게 통제를 하지 않는 이상 또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게 시장 경제 참여자들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저마다 움직이기 때문에 네 네 이런 균형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의 신호가 돼서 이제 자리를 잡아 나가는데요 네 살아있는 생물과 같은 거죠 네 가격이라는 게 그리고 가격이라고 하는 게 모든 수요와 공급이라든지 앞으로의 기대라든지 네 과거의 사례에 대한 어떤 반영이라든지 그런 모든 정보들이 이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반영이 돼서 이 가격이 살아있는 생물처럼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음 그러면 그 이제 국가에서는 경제를 관리해 나가잖아요 네 그 관리한다는 의미가 그 어떻게 보면 그 경제와 절정일 때와 침체일 때 네 이 폭을 좀 적당히 줄여가는 것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음 네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는 예측 가능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특히 경제와 같이 우리의 민생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연결이 되는 부분은 네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네 내가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얼마씩 저축하면 5년 뒤에는 어느 정도 되겠다 네 이렇게 해서 연금을 이렇게 부으면 뭐 한 65세 이후에는 매달 얼마 정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설계를 해 나간단 말이죠 네 그래서 국가에서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때도 이제 국민들한테 그런 것들을 중요한 정책 같은 경우에는 사전 예고도 하고 또 공식적으로 정책 발표도 하고 네 그리고 그런 중요한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식 발표 이전에 사전에 이제 내부 정보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심하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관리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으로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게 저는 정책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게 좋다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방향으로 예측 가능할 수 있게끔 네 그런데 우리 경제라든지 국제 경기가 좋지 않아서 그게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최소한 앞으로 한 몇 년 정도까지는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경제가 많이 나빠지겠다라고 할 때는 많이 나빠지지 않도록 그런 변동폭을 줄여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이제 저는 여기서 딱 얘기가 끝나서 정말 되게 좋았는데 여기서 또 환율을 또 말씀하세요 예예 환율이 되게 어려운 개념이 사실 이게 쉽지가 않은 건데 이 환율 때문에 라이트 판매량이 줄어들더라고요 네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음 환율을 설명하기가 네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많이 어렵더라고요 음 환율이라고 하는 거는 좀 말 자체가 좀 어렵게 들리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그 두 나라의 화폐의 가치가 네 우리는 이제 원화를 쓰고 미국은 예를 들어 달러화를 쓰고 일본은 엔화를 쓰고 중국은 위안화를 쓰고 이렇게 다 다른데 네 두 나라의 화폐의 가치가 이제 균형을 잡은 상대적인 비율을 말해요 음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에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네 어 미국 1달러가 우리나라에 한 1200원 전 음 그리고 일본 100엔이 1,040원 네 그리고 유럽 연합 1유로가 한 1370원 전후로 지금 뭐 환율이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보고 왔는데요 네 그 환율도 사실상 이제 살아있는 생물처럼 네 하루에도 수시로 이제 변합니다 음 그 변동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에는 네 그 문제가 없는데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율 변동으로 이제 판매량이 극감한다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네 1200원 대 1달러일 때는 미국에서도 1달러의 가치로 판매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환율이 바뀌어서 물건은 똑같은데 우리나라에서 1200원 들여서 만든 것은 똑같은데 환율이 바뀌어서 우리나라에 1200원의 가치가 미국의 1달러가 아니라 1.5달러나 2달러가 되어버리면 네 우리 돈으로 1200원 들여서 만든 물건이 미국으로 넘어가면 기존의 1달러에 팔리던 게 단순히 환율 변동만으로 2달러에 판매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가격이 2배로 올라가면 수요가 당연히 줄어들겠죠 물건이 비싸지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가격이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간 만큼 수요가 거기에 맞춰서 줄어드는 게 아니라 네 훨씬 더 큰 폭으로 판매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시장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이제 무역이나 수출하시는 분들은 네 환율 변동에 따른 어떤 시장 가격의 변화에 좀 이용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환율 변동에 따른 수익성 변화도 굉장히 큰 회사들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이게 그냥 환율을 고정시켜 놓으면 어때요 만약에 1달러가 아니라 1000원이다 네 이렇게 고정을 해 놓는 거예요 음 환율을 고정해 버리면 네 제가 여러 가지 뭐 배경에 복잡한 어떤 이유들이 다 있겠지만 네 1차적으로 네 우리와 무역하려고 하는 나라가 없을 겁니다 아 무역을 왜냐하면 적절한 가치 평가를 네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국의 경제 상황이 계속 변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아니 예를 들어서 베네토엘라처럼 네 아니 100만 볼리바를 가져가도 네 1원 가치밖에 안 되는데 네 빵 한 조각 밖에 못 사는데 네 환율을 고정시켜 버리면 네 100만 볼리바를 미국 가면 집을 한 차씩 사게 되는 가치가 될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무역 자체를 안 하게 됩니다 음 그런 부작용이 있군요 네 국회에서 지금 보좌관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보좌관 몇 년 하신 거예요 음 저는 2006년도에 처음 이제 국회의 인턴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네 인턴으로 들어갔고 17대, 18대, 19대, 20대, 21대 제가 쭉 이어서 한 건 아니고요 네 보좌 직원이라고 하는 어떤 직업의 특성이 네 네 좀 유연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고용 유연성이 높아서 저는 이제 밖에 나와 있는 시간도 좀 있었고 네 보좌관도 하고 비서관도 하고 네 순수 근무 기간으로 난 10년 남짓 네 예를 했죠 네 근데 이제 그 국회 내부에서 보기에 우리나라 경제 가장 큰 문제가 어떤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큰 문제예요 네 국회에서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 문제 어 가장 심각하게 보는 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제 국가가 네 경제 주체들의 어떤 자율적인 경제 활동에 음 너무 많이 관여한다 음 규제도 많고 네 정부 통제도 많다 네 그리고 뭐 단순히 세금 규제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네 어떤 기업 경영을 하면서 네 이제 통제할 수 없는 범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들에 조차도 네 징벌적으로 네 뭐 벌하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네 이제 기업을 하신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고충이 많은 거죠 음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경제와 언론에서 보면은 그 국가에서 세금을 매기거나 규제를 뭐 개입을 하게 되면은 소비자의 효용이 손실된다 음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네 근데 왜 그 항상 선거 때 얘기하잖아요 뭐 규제를 없애겠다 여야할 것 없이 규제 없애겠다 하는데 네 왜 막상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서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왜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의 어떻게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네 어 이제 저는 기본 원칙은 국가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어떤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네 국가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행정을 집행한다든지 법을 집행한다든지 할 때는 기본적으로 각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네 이제 국가 조직이 점점 비대해지고 할 일이 많아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제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서는 이제 국가라고 하는 조직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경향을 가지게 돼요 거기에 더해서 우리 국민들이 아 내 삶을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기대를 어느 순간부터 좀 가지게 되고 음 그리고 복지에 대한 수요가 또 많아지면 네 뭐 이게 내 삶이 어렵거나 힘든 게 뭐 순수하게 사회 때문이다 이 국가 때문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또 많이 하시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국가가 이것저것 또 많이 해야 돼요 그러네요 그리고 경제 시장 자체가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 충돌하는 곳이다 보니까 그 중재를 누가 하느냐 뭐 서로 이제 다툼이 붙어서 법적으로 판결을 낼 수도 있지만 그 전 단계에서 행정적으로 어느 정도 룰을 규칙을 만듭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다툼 속에서 경쟁 속에서 룰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게 일정 선을 넘어서서 국가의 권한이 커지고 네 그렇게 커진 권한으로 이제 오히려 선을 넘어서 이제 경제 주체들의 경제 활동을 이제 제약하는 결과로까지 이어지는 네 그런 것들이 좀 뭐라고 해야 하나 이제는 나쁜 말로 해서는 좀 일상화됐다고 해야 하나 음 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은 네 사실 개별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주제가 또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다수 대중의 표를 얻기 위해서 이제 소수의 어떤 가지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 사람들에게 마치 어떤 특권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게 네 정치적으로 좀 유리하기 때문에 네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저는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국민이 이제 뭐 점점 경제도 성장하고 의식이 성장하면서 국가의 기대치가 높아지고 국가는 그 기대치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서비스나 뭐 이런 것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당연히 돈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세금도 만들고 걷고 규제도 만들어서 뭐 잘 관리를 해야 되고 네 그런 것도 사실이 점점 국가의 역할이 기대해지고 네 이게 규제가 잘 사라지지 않는 네 메커니즘 같으면 그렇죠 이게 정부 조직이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요 관료 조직이 네 어떤 일이 있어서 이제 조직과 인원을 신설하는 게 좋은데 네 그럼 그 일이 없어지면 네 그러면 조직과 인원이 좀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정리될 수 없죠 네 조직과 있고 사람이 있으니까 또 일을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죠 네 네 그런데 정부 조직의 일이라는 게 대부분이 사실은 어떤 규제와 네 그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제 주체들이 좀 자율적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만 국가는 뒷받침만 해주는 것 네 그거를 통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사람들이 거기에 맞게 세금을 내고 그렇게 해서 국가가 재정이 충당이 되면 그렇게 들어온 세금으로 이제 사회적 약자라든지 어떤 기회가 필요한 분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뒷받침해주고 그렇게 움직이는 게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음 뭐 과다한 세금을 통해서 재정을 충당하고 그런 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마치 선심성으로 이제 재정지출을 통해서 뭐 국지를 확대하면서 정치적으로는 또 이제 표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는 조금 낮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경제에 동화를 쓰셨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주식재테크 부동산 관심도 많이 생겼고 네 여기에 맞춰서 이제 뭐 경제 교육이 좀 많이 부족한 게 아니냐 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들을 저도 저도 사실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똑같이 생각하고 있고 네 제가 이게 딸들이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네 지금은 이제 올해 한 명이 고등학교 하고 가고 있는데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초등학교에 이제 어떻게 학부모가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갔는데 네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도 경제라든지 금융을 가르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최근에는 뭐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네 노동교육 네 그런 것들을 더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어떤 경제적인 경제라고 하는 게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어떤 환경 속에서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사실 통칭해서 어떤 경제활동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경제라든지 금융과 관련해서도 아이들에게 또 교육하는 게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네 뭐 정부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 민간 영역에서도 또 은행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이게 경제교육은 사실 그냥 일반 저 같은 시민이 봤을 때는 여야가 따로 뭐 부딪치면 되는 거 같거든요 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거 어려운 거 시행하는 게 어떤 이런 게 시행 경제교육이 딱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교육까지 딱 포함되려면 네 어떤 과정들이 일단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음 이제 뭐 교과 어떤 과목화하는 거는 네 과목화하는 부분은 이제 뭐 교육부라든지 정부 차원에서 교과과정 개편 과정에서 적절히 이제 반영이 되거나 네 각 교육감들이 각 시도교육감들이 네 각 시도교육감들이 이제 과목을 개설하고 네 자체적으로 이제 교과서도 어느 정도는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경제교육이라든지 뭐 금융교육과 관련된 과목을 개설하고 할 수도 있는데 네 사실 기본적으로 모르겠어요 이제 국민 정서가 돈을 다루는 것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음 이제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있다 음 지금 뭐 돈 버는 거 그거 배우기 보다는 네 영어나 수학이나 그런 부분들을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음 또 이게 어느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네 네 한참 이제 경제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할 때가 있었어요 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보겠다 뭐 경제능력에 대한 네 평가가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또 조용하잖아요 네 역사 같은 경우는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러면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같은 거 만들어서 또 점수 따고 네 뭐 입사를 할 때 또 같이 넣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시즌을 따라서 이슈가 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어느 정도 좀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경제교육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공감대를 좀 형성하고 음 사실 우리도 뭐 정치경제 이러면서 과목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경치경제 이제 고등학교 수업시간에 경제에 대한 기본 원리 수요공급 곡선을 이제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동하고 이런 걸 배웠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탄탄하고 내실 있게 좀 가르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네요 이런 뭐 경제를 교육과에 포함시키고 안시키고 어쨌거나 행정권력의 외지인인데 네 이게 어쨌거나 사람마다 조금 이제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네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네 굳이 뭐 이거를 내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뭐 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잘 반영이 안 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또 거기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부분인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반대가 강한 경우에는 이제 못하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음 음 음 음